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둘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TC 일렉트로닉에 주어진 새로운 미션은 컴팩트 사이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플래시백 2 미니 딜레이 이어 오늘은 홀오 페인 미니 리버블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 일렉트로닉은 사운드로도 정평이 나있지만 연주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정말 현명한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히트작인 플래시백 딜레이도 플래시백, 플래시백 트리플, 플래시백 미니로 세부 출시되어 연주자들에게 압도적인 사운드는 그대로 전달하되 다양한 기능 옵션과 사이즈를 제공하며 빈틈없이 연주자들을 공략했었는데요. 혁신적인 압력감지 푸스위치와 톰프린트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새롭게 돌아온 홀오 페인 2 미니 리버브 역시 강력한 실시간 파라미터 제어가 가능한 메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나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페달보드 내 부담을 줄였으며 무료 톰프린트 앱을 사용하여 새로운 홀오 페인 2 프리셋트를 손쉽게 페달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앰프과 한 개의 앰프을 제공하고요. DK 리버브 DK 값을 설정합니다. 톤 리버브 톤을 설정합니다. 레벨 리버브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바이패스 메쉬 스위치 페달을 온옵하거나 누르는 압력에 의해 리버브 사운드를 제어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DK 양을 많이 줘볼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버전이 예전에도 출시가 됐었는데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을 달고 홀오페임2 미니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메쉬 스위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톤포니트 기능을 또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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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대에서 밟는 재미가 또 있어요. 분명히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메쉬 스위치를 잘 쓰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묶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톤프린트 기능을 저희가 사용을 해볼 텐데 역시나 이번에도 알버트리가 제작을 한 고투리버브 사운드를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뭐 숏 리버브겠죠 왜냐면 워낙 컨트롤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라 아니네요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게리 루카스의 루카소닉 게리 루카소닉 게리 루카소닉 게리 루카소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당연히 플래시백도 정말 명기인데 저는 홀 오브 페임이 좀 더 명기가 아닌가 뭐 사실 이거를 말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불성설이긴 한데 확실히 와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게리 윌스의 더 클라우드라는 톤프린트를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리버브 이분은 베이시스트네요 어떤 톤을 잡으셨을지 저 페달이 반짝반짝 거리는게 너무 웃겨요 어 이분도 깊네요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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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멘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거스리고반이 만든 루이스빌이라는 거스리고반 초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하이테크니션이죠 뭘 붙여도 그 사람은 거스리고반은 어떤 것일지 되게 드라이하게 잡는 편인데 그분은 그쵸 역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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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음 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 줄이는 거 정도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략 사이즈가 작아짐으로써 이 이펙트의 위상도 높아졌다. 감히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0.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플래시백 2 미니보다 0.5죠. 추가로 더 받아갔고요. 저희가 항상 점수를 주면서도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저희가 기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펙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가 있는데 TC 일렉트로닉의 이번 시리즈,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만점을 줘도 무방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멋진 사운드, 편리하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미니 시리즈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